이스라엄 아리쿰 나마단 모바락 나마단 카림 오늘 나마단 체험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 등 3시 좀 넘었구요 식구들이 좀 자고 있어가지고 큰소리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구요 잘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소피안이 알려준대로 일단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물을 좀 마시고 또 다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일단 물을 좀 마시고 배고픈거는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목마른거는 좀 참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자고 아침에 카메라를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실에 가려고 준비를 해봤구요 이제 사무실에 가려고 준비를 해봤구요 일단 오늘은 아 촬영부분을 좀 챙겨가지고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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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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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아니라 우선은 중간 수피안을 픽업해서 가려고 하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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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났다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운전하는거 처음 보시죠 차가 지저분해가지고요 셀카봉을 두고 한손으로 운전하는게 쉽지가 않네요 깜빡이를 켜야되는데 깜빡이를 켜야되는데 사실 이 금식이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보통 아침에 아침 식사를 거의 안하거든요 뭐 전문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아침에 아침 식사를 거의 안하는 편인데 저도 뭐 아침 식사를 거의 안하고 점심 식사도 사실 좀 늦게 먹을 때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그냥 가볍게 샌드위치라든지 간단한거 먹고 겁나 뛰는 경우도 되게 많고 해서 요 요정도 시간까지 견디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좀 물을 마시고 싶긴 하네요 근데 뭐 생각보다 아 목말라 팔찜 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 그거 몇시간 참았다고 지금 이러는거야 뭐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잖아요 과장에서만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에서 이렇게 찍는게 처음이기도 하고 뭐 혼자 이렇게 떠드는게 처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되게 낯설고 어 아 이거 무슨 말 해야 되지 아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밌네요 아 아 이 비디오를 이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 아 진이 어디가 이러면서 네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되고 그리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혼자 아 이게 무슨 말을 하들까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해줄까 흘리는 이거를 차에서 뭔가 고정을 해가지고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적당한 각도와 위치가 딱 잡힐 수 있는 그런 게 좋은데 잡기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. 어디다 고정할 때도 없고 사실 요즘에는 무슨 콘텐츠를 찍을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예요. 숙제 뭘 해야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할까? 많이 봐줄까? 사실 지금... 어... 왜? 앞차가... 지금 안 가나요? 그러니까 이게 비디오를 만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야지 아 이게 제대로 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걸로 제대로 안 봐주시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도 안 늘고 힘은 임대로 들고 또 우리가 비디오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번역 작업이거든요. 번역이랑 번역된 자막을 영상의 싱크에 맞춰가지고 다는 겁니다. 이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그리고 또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또 한글 자막 쓰고 그걸 또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걸 또 소피안이 알아보고 번역을 하고 이런 과정에 사실 한편 제작을 하는 게 쫙 딱 그냥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이런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전달하고요 여기가 패션 간지거든요. 너무 저희의 페스턴이 엄청 많아요. 고마워요! 고마워요! 서로를 알아서 잘자고, 잘자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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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스틱 근데 저는 터무리에 그리고 벨스틱 네 아 손 홀리홀리 아아 벨게 서클리 왜요? 네 벨스틱 너가 시작해?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제가 도망쳤어요 이거 좋아? 진이 우리에게 죽을거야 이 부분은 죽을거야 모든 부분은 죽을거야 이 부분은 그냥 이 부분 그냥 이 부분은 그럼 당신의 생활을 나누어? 아니, 하루에 안 돼 일요일에 일요일에 지금 사무실에 왔고요 네 저희 소피언이 앉아서 편집을 하려고 시작한 거인데요 지금 시간이요 3시쯤 넘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 거의 딱 12시간됐네요 금식한 지 제가 또 카메라를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? 아직 1시간 시간에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 10분 더? 10분 더 1시간 동안 이곳은 또 있음 neces에 두 집이 купى 두 집이 여러분들은 둘이 네 그리고 10분을 시작하는 proportion 10분이 그런데 10분에 10분이 한숨을 찾는 음식을 이해하자면? 오케이. 렛츠고 렛츠고. 아스크 유어 스스크라이브스. 아임 라이트 오너스. 아.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전에 한번 들은 것 같아. 아이 히알드 오버 때. 아. 스틸 페스틱. 아니 왜냐면 식당은. 오늘 좀 다 닫고.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. 오케이 오케이. 왜. 왜. 나. 질이. 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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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저 길거리인데. 아무도 물 주는 사람도 없고. 오케이. 아야. 우리 마스카드 잊지 못했어요. 마스카드. 아. 마스카드. 아 이게 제 좋아하는 식당이에요? 네. 라면을, 김밥과 김밥. 회원님 저희 라면 하나랑요. 김밥 하나 드시고요. 라면을 김밥 형은? 김밥에 햄은 빼주세요. 자 이제 라면을 시작하고요 이제 교회の quest을 시작하고요 네. 화요일까지. 네. 수요일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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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늘 촬영이 이틀째고요. 오늘은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촬영을 했어야 했는데 못 일어났어요. 푹 자버렸어요. 오늘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하거든요. 내일 이거 하루 라마단 체험 같이 해보는 거 어때요? 아니요. 왜? 뭐지? 그럼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까지 하시는 겁니까? 아니요. 어제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. 어. 3일? 네. 내일까지. 응. 잘 다녀와. 자. 커트. 보세요. 기분이 어떠십니까? 지금 아침 식사를 할 때까지 3시간 반 남았거든요. 네. 목말라서 뒤진 거 같은데. 하하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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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시간이 8시 반이거든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무슨 수가 없어요? 네, 아니. 됐으니까 충분해. 하면UNT위에 자식을 가야할 거 같아요. ожалуй, 이 시간을til에 해주세요. 할렐독님. 이 길에는 티르니까 창피해서 빨리 뜯어놓을게 지금 페스팅 시간도 끝나서 이제 브레이크 페스트 하러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네 선물로? 네 선물로? 네 그날은 네터만에 월드컵을 만나요? 네 좋은 일이gan ça! 감사합니다 exempt, 어휴 가능한 시간은? 백제 natomiast 이에요 involvement 중 그게 다음 시간에 월드컵을 만나요 경제에 있는 것 같고 자염이 희망이라고 보여심 너무 어색해요.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도 많이 한 거 하지만 제 일상을 연결하거나 제 이야기를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무슨 얘기를 오늘이 시작해야 돼요? 이렇게 바르셨잖아요. 이게 훨씬 바르고 편하게 아, 이런 식당의 레스토랑은 안전한? 네. 그래서 저녁에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? 아,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. 저녁에 오시면 저녁에 오시면 저녁에 오시면 저녁에 다녀오세요.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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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일 동안 어... 패스팅을 잘 진행을 했어요. 그리고 그 남은 한 시간이 이렇게 되게 천천히 흐르잖아요. 시간이 그래서 물을 앞에 떠 놓고서 한 시간이 어,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계속 시계를 보면서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오후 3시 정도부터는 배에서 계속 시끄럽게 소리도 나고 그래서 그걸 좀 잊어보려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3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. 네.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어... 패스팅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존경스럽고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음... 내년에도 또 이걸 할 거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네. 내년에는 좀 더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패스팅을 해 보려고 하고요. 저는 되게 좋은 어...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었고 새로운 시도였고 네. 좋은 경험을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이 패스팅이라는 게 어... 단순히 그냥 배고픔만을 참고 목마름만을 참는 건 아니잖아요. 좋은 말도 해야 되고 네. 좋은 말도 들어야 되고 화가 나도 좀 차와야 되고 근데 사실 배고픔보다는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화를 참고 네.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네. 그게 어... 더... 저한테는 더 어려웠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이제 라마단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. 네. 아... 아... 코리안걸스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한국의 여러가지 정보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네. 섭스크라이브 라이크스 그 다음에 알람세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주 좀 더 많은 비디오를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첫 번째 패스팅 비디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라쿤 라이크 안 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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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태 카트 카트 카트